안녕하세요. 와이아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웨어 브랜드 기타 아이웨어와 함께 선글라스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.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으세요! 자 한번 케이스 청록색 내가 제일 좋아한테도 로고가 되게 이쁘지 않나요? 금빛이야 그러니까 금빛에다가 딱 명품 케이스 같아 응 맞아 맞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? 뭐가 많이 들었네 아 그렇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안격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 스티커를 주네요. 여기 스티커 이게 노즈패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이렇게 딱 있는데 안경 닦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오 만져볼래. 뭐야? 흰색의 귀에... 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 저희 YI의 슬로건이 여기 적혀있습니다. 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 하는가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딱 써져있는데 글씨체가 진짜 이상하죠? 예쁜데? 네 누구를 잘 쓰셨어요? 누구 글씨체예요? 저희 셋 중에 누가 썼는데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. 진짜 잘 썼다. 그리고 스티커 기타 이거 되게 도장 도장같이 생긴 되게 뭔가 약간 느낌이 한국적이야. 맞아. 그치. 스티커까지 이렇게 있고요. 자 그리고 노즈패드가 있는데 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.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코 높낮이를 조절한 노즈패드 이렇게 높이가 다른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처음 봐. 신기하네. 두 개라네.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인. 더 큰 케이스 디자인인 진짜 중요하죠 되게 왕실의 물건 같다 그렇네. 어 그런 컬러 근데 진짜 디자인이 한국의 bother 느낌 적은 느낌이 나죠 이거를 허리춤이나 가방 등을 메달 inferior하게 어 그냥 패션으로 어 맞아 진짜 그리고 딱 그렇게 싹 꺼내가지고 바로 띄기도 좋고 맞아 케이스하기가 너무 예뻐 진짜로 한번 열면 이제 저희의 선글라스가 나오는데 여기 케이스 안에 보면 또 이렇게 안경 보정해놓게 안에 다 이렇게 있구요 막 흔들리면 막 기스 나거든요 기스 나는데 렌즈에 그거 안 돼 라고 나 디테일하다 아니 이게 내부로 너무 예뻐 자 이 디자인은 저희가 다 같이 했는데 이제 색깔들을 저희가 하나씩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저는 이제 남색 깔끔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비 네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 위에 올려놓은 핑크색과 레몬색의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선글라스의 색을 골랐고요 전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총 세 개를 저희가 색깔을 골라가지고 이 디자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확 드러나죠 일단 태도 너무 깔끔하고 진짜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기타랑 와이하이 이렇게 이렇게 콜라보한 거 콜라보한 게 써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노즈패드 이걸 되게 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속 빼면은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거를 한번 갈아 끼워 두껴 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봤을때도 느낌이 약간 다른데 봐봐 오 이게 훨씬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다 아 뭔가 확실히 좀 더 밀착되는 느낌이 있네요 짧은 게 이렇게 유용합니다 근데 확실히 가벼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단단한 느낌도 들고 이게 되게 견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통 안경 같은 거 막 깔고 앉으면 많이 부러지잖아요 약간 안 부어질 것 같은데 안 닿아 견고하다는 말을 하는데 받아보시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실거죠 색감이 네이비잖아 아 근데 약간 쨍한 그런 남색이 아니라 어두워가지고 약간 은은하게 배어있잖아 빛받았을 때만 약간 은은한 색감이 진짜 고급스러운 거 같아 그리고 약간 요새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세미 캐치 아이 약간 이 위쪽이 고양이 눈처럼 올라가 있는 이런 것도 되게 트렌디한 것 같고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ㅋㅋㅋㅋㅋ 요새는 진짜 막 햇빛 가리기가 아니라 패션으로 많이 쓰니까 패션으로 충분히 같이 있는 너무 예쁜 느낌 진짜 그리고 그냥 선글라스 안 껴도 머리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고 다녀도 패션으로서 괜찮지 않나 그치 근데 요새 뭐지 젊은 애들이랑 이렇게도 해온다니 오 어깨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안 떨어져? 어디서 본 것 같겠네 아무튼 여러모로 쓸 수 있네요 평소에 선물화 시키면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딱 고정이 돼요 뭐 안 떨어져 맞아 헤드뱅이 가능하다 아 그쵸 선글라스 끼고 원래 헤드뱅이 못해요 비보이 돼요? 비보이? 가능하죠 네 헤드중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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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초기 디자인 때부터 참여했잖아요 보안도 막 그려보고 안경 다리도 막 그리고 맞아요 색깔 고르고 할 때부터 아 이제 실물로 나오면 어떨까 솔직히 엄청 과감한 색을 골랐잖아요 여기 말치나 전화 근데 막상 받았을 때 너무 마음에 드더라고요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직접 제작하고 디자인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 선글라스 실물로 보고 착용하고 이렇게 언박싱까지 해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고요 여러분들도 선글라스 세 가지 종류 되게 다양하죠? 색깔 마음대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한번 만져 보시고 바랍니다 이것들까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하이였습니다 겟스썰 겟스고 점심 !! !!!!